지난 5월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제보트쇼가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리나라 대표 해양 레저 전문 산업 전시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올해 대한민국 국제보트쇼에 약 12만 명의 참관객과 국내외 바이어 2,600여 명이 다녀갔으며 총 19개국, 147개사가 참가해 296억 원의 판매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도내 업체는 23개사가 참여해 이 중 10개사가 총 104억 원 상당의 현장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100억 원의 매출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제보트쇼가 국내 최고의 해양 레저 전문 산업 전시회로서 지역경제 성장 동력의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